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는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구매를 해야지 하고 그 미루게 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. 그때 그 후순위로 절대로 그 밀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그 오늘 주제인 옷과 신발입니다. 특히 그 금전운이나 돈폭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그 상품의 질이 좋아서요. 잘 그 닳거나 또 해지지 않죠. 내구성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혼동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. 늘 그 새옷같이 입는 건 좋은데 의복과 또 신발이 그 돈폭을 부르는 아주 그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걸 또 우리는 그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때 그 집안에서는 편안한 옷이 좋겠지만은 일단 그 집 밖을 나가면 그때는 그 양질의 옷 그리고 양질의 그 신발이 되었을 때 그 돈폭을 유치하는 데 더욱 좋습니다. 질이 낮은 그 의복과 또 신발은 곧 쇠퇴하게 될 또 약화될 그 재물운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이때 그 꼭 비싸고 또 명품이야 된다는 그런 소린 물론 아닙니다. 양질의 그 옷과 신발로 깔끔함을 준다면 가격이 그 문제될 건 없습니다. 공부하는 그 어린 자녀들이야 그런 나이에는 그 오행이 모기기운 즉 시시각각 그 푸르게 그 성장을 하는 그 기운을 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성장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그 압도하게 되죠. 그래서 그 나이에는 그 멀 걸쳐도 예뻐 보이잖아요. 그런데 나이가 그 중년, 장년, 또 실버세대 이렇게 되면 이때는 그 목의 기운보다는 오행이 그 금의 기운 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를 그 유지를 했을 때 그때 그 재물운의 그 기운과 또 에너지를 우리가 더 잘 또 흡수하게 됩니다. 그때 또 돈복이 더 잘 터지게 되고요. 뭔가 좀 날거나 또 후주루주라거나 또 빛이 바랜 그런 상태에서는 금전운과 또 돈의 에너지는 절대로 그 모아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옷과 그 신발에 대해서는 가급적 또 그런 그 구매 계획이 잡혔을 때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. 먼저 그런 구매를 위한 그 지출을 해 보십시오. 그때 그 돈복이 더 잘 생기니까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그 의복과 또 신발에서 크게 그 재물복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